인사 보내주시면서 입장하는 시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품티분들께서 저희 공포롤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요. 네, 이렇게 또 인사하는 포즈를 취해주셨으니까 이재명 빛내실 많은 팬분들, 취재진분들을 향한 마음을 하트로서 한번 보여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면, 정면. 네, 저희가 잠시 후에도 왼쪽 오른쪽 보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요. 무대 한번 정면으로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란따로 부탁해드릴까요? 네, 보란따로 한번 보시게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정면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피프티, 피프티 분들의 멋진 또 아름다우신 사진을 남길 수 있으시면 네, 부탁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비손띵 모습으로 한번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는 환한 웃음으로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정면 한번 바라봐주시죠. 네, 정말 사실 또 피프티, 피프티 분들은 또 틱톡과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또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 틱톡 어워즈 코리아를 빛내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공식 포토파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마침부터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식 포토프레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카메라, 폰의 정면을 바라보시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폰 인사 한번 해줘요 먼저 인사 한번 만드시고요 인사하는 호주와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고요 인사하는 호주와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거든요 그리고 에스파 분들 만나기 위해서 정말 행복한 이제 한 번 왼쪽으로도 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윽크에 계신 우리 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안고 어떻게 말하는 이제 옳은 호주와 사진 촬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표정 시선을 한 번 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을 다시 한 번 바라보시고 포즈를 치우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토타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도 많은 팬분들, 지지신분들 보내보시면서 인사 보내시면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네, 다같이 한 번 손 한 번 들으시고요. 네, 주변 쪽으로 한 번 먼저 촬영을 도와드리고 이번에는 왼쪽으로도 한 번 시선 한 번씩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분들에게도 시선 한 번 건네주시고요. 네, 팬분들도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한 번 인사 건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모두들 먼저 치우시고 계십니다. 치우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손댈이 들으시고 회의자도 해주시면서 공식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부님께서는 역시 여기가 오시는 모습을 이곳에서도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이분은 한 번 왼편에 계신 팬분들도 조금 더 주관적으로 인식해서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무대 안쪽 카메라를 바라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면을 한 번 바라보시고요. 공식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면 바라보시면서 한 번 공식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크리에이터답게 밝은 표정으로 여러분들도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포즈를 치우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면 앞에만. 네, 정면을 바라보시면 손을 흔들어지고 계시고요. 손 흔드는 모습도 drilled Output 보여주셨으니까 자유롭게 손가락 하나도 좋고요. 아니면 두 손을 만드셔도 좋고 꼬란들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또 팬분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트를 날려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트를 날리시니까 사람들이 지금 또 올해의 크리에이터상에 노인에이크 되신 후보자분들을 보기 위해서 또 이 편을 빌리시고 계시거든요. 랜턴에 계신 분들 바라보신 분 또 인사 한번 보내시면 랜턴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보내시면 네 또 팬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트 한번 보내주시면 네 이번에는 한번 오른본도 바라보시면서 오른본를 바라보시고 혼대에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한 번 에듀으로 전언니 여기야라고 전언니를 하나 마음까지 보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번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여기시죠.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요 바라보시면서 포즈 한번 취해지죠. 네 다윗님께서는 틱톡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을 하시면서 올해 음원 낙소린 포 유 발매를 해서 많은 사랑을 또 받고 계시죠. 오늘 무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에 다양한 포즈를 취해 주시면서 오늘 진짜 다윗님이 또 멋진 사진을 많이 많이 또 이렇게 남겨 포즈가 너무 자연스럽게 정말 다양한 포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첫 번호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우리 에릭랑님께서 포트원에서 포즈를 취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중앙에서 포즈 좀 바라보시면서 포즈 한번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미소와 또 미소를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이제 입장하셨으니까 한번 가면 인사하는 포즈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많은 분들께 인사하는 포즈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우리 네이터 분들께서 틱톡 어워즈 코리아를 능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자유로운 포즈를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에릭터 분들 네.